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리터 북태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진행하며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재웅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진행한 통화에서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나토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이 더욱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나토 간의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서 데이비드 레미 영국 외교장관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국 및 나토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레미 장관은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양국 사이의 현재 관계가 완벽하다며 신임 장관으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